안녕하세요. 포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문 리뷰 중 인트로덕션 그리고 약간의 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1편입니다. PPFL 즉 Privacy Free Job in Federated Learning with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논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모비시스라는 학회에서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모비시스가 보통 PPFL처럼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자기 상품을 혹은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식으로 많이들 발표를 하는 학회라서 그런지 여기서도 PPFL이라고 처음에 자기들의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변구실의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제 올렸던 논문 중에서 논문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Related Work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논문이고 좀 읽다 보니까 어제 했었던 논문은 좀 더 읽다 보니까 이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응용 서비스까지 만들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될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 논문은 하루에 다 읽는 건 사실상 좀 어렵고 저에게도 굉장히 처음 접하는 정보들이 많아서 약간 잘라서 이건 좀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1편 먼저 올립니다. 우선 Introduction, Motivation을 알아야 되는데 Federated Line, 즉 연합학습에서는 공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연합학습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공격의 완전 내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합학습 뿐만 아니라 이전 DNN 같은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곧 연합학습에도 먹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왼쪽에 강아지 사진, 멍멍이 사진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습 데이터가 이 모델 안에 들어갔는지 이 모델 안에 들어갔는지 다시 인풋 데이터를, 즉 학습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이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공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가 인프런스 어택인데 특징, 예를 들어 피처, 특정 피처나 혹은 데이터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이 얼굴 데이터가 실제로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비슷한데 왼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를 완전히 복원하는 거에 목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특징이나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나 혹은 대상으로 하는 학습 데이터가 이 모델에 러닝할 때, 트레이닝할 때 사용이 되었는지를 유추한다라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두 가지의 공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이 더 언급되는 공격이고 이것들이 결국 유추가 되거나 공격이 가능하면 결국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 즉 개인정보들 혹은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완전히 날것의 네이티브한, 러한 개인정보를 유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방어법은 Homophobic Encryption 이라 해서 임명 동형 암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암호긴 암호인데 동형이라는 게 왜 붙냐면 A라는 걸 암호화하고 B라는 걸 암호화해서 예를 들어 더하셈,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를 암호화하면 A-B를 암호화하면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더한 거랑 A랑 B를 더하고 암호화한 거랑 같은 거, 같은 암호화 방법을 암호화 알고리즘을 Homophobic, Homophobic, Homomorphic Encryption이라고 합니다. 즉 동형 암호화라고 하고 그래서 암호화 전후에 대한 연산이 같은 것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암호화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 방법들 이 대표적인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화하면 어쨌든 간 다시 보관하기 힘들 테니까 패킹하기 힘드니까 인퍼런스 어택이나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을 해도 암호화가 된 것들을 볼 테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시 재학습하기가 다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Multi-party Computation이라 해서 이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 혹은 러너들이 동시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DP라고 어제도 언급했었던 Differential Privacy라 해서 노이즈 같은 거를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다 연산 오버헤드가 있고 특히나 DP는 정확도가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공격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연산 오버헤드가 커서 모바일이나 일명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PPFL이라는 이 논문에서는 결국 TE라는 T라고 불리는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활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CPU 안에 보안 영역 Secure Area가 있어요. CPU 안에 Secure한 프로세서와 Secure한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그 보안 영역 내부의 데이터와 코드는 외부에서 열람 혹은 변조가 되는 걸 완전히 방지하는 이런 일종의 보안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대 CPU에는 아래쪽에 하드웨어 서포트라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고 깜빡하고 여기 처음 좀 넣었네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고 이걸 보면 AMD의 플랫폼 세큐리티 프로세서나 혹은 Secure Encrypted Virtualization 혹은 Trust Zone 이 논문에서 쓰는 거예요. ARM의 Trust Zone 혹은 인텔의 SGX 라는 것들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ARM의 Trust Zone과 인텔의 SGX를 써서 이제 이 CPU를 써놓고 하지만 저기 안에서 어쨌든 CPU와 메모리니까 러닝을 저 안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이 카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CPU와 메모리를 사용해도 저 Secure Area를 사용해도 일반적인 CPU와 메모리를 사용할 때와 비슷한 성능을 내지만 메모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 즉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굳이 이제 이 저 Secure Area를 넓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 비슷한 거지 느려지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머신러닝이나 FL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위험한 레이어 Frost 1, 2, 3 레이어들만 T 안에서 학습했는데 FL에서는 온갖 클라이언트 해테로지니어스한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들이 글로벌 모델을 이전 라운드 전, 후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자가 이 그레이디언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얻을 수 있어요. 즉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찾을 수 있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FL에서는 공격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T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이 논문의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이고 그래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게 PPFL이라 해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연합학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버 사이드, 즉 어그리게이션 할 때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델 러닝을 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 보호하자. 무엇을 이용해서? T를 이용해서 T,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이용해서 그래서 서버는 보통 인텔을 많이 쓰니까 인텔 서버는 많이 쓰니까 인텔 CPU를 많이 쓰니까 SGX를 썼고 클라이언트는 일종의 모바일 환경을 생각해서 ARM의 Trusted Zone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기여 중 하나가 T는 작다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와이즈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2편 혹은 3편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와이즈한 학습 트레이닝과 어그리게이션 즉 레이어와이즈 트레이닝 앤 어그리게이션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을 이 프레임워크 PPFL로 학습을 하면 약 3배 혹은 그 이상 MOR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뭐 3x로 MOR은 더 느려지는데 중요한 레이어만 학습해서 즉 이전에 보통 ML에서 중요 레이어들만 학습해서 보완을 지켰던 것처럼 이 PPFL에서도 중요 레이어만 T 안에서 학습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다이어그램을 대충 보면 결국 이 빨간색 레이어 즉 프라이빗 레이어들만 T 안에서 학습해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레이어가 다 T 안에 안 들어갈 테니까 블락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결국 레이어와이즈 러닝을 통해서 한 레이어별로 한 칸씩 정확히 한 블락씩 학습을 하는 거죠. 이 레이어와이즈 트레이닝과 그리고 이전에 봤었던 그 트러스티드 익스큐션 프레임 엠바리너먼트 이 두 개가 핵심 요소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2편 3편을 조금 만들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전에 어제 찍었던 영상과 오늘 언급하는 이 프레임워크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퍼블릭 널리지 보통 이제 덜 중요한 널리지들 혹은 트랜스퍼러닝을 할 때 쓰는 모델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보내고 이제 러닝을 하는 러닝을 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 레이어들은 전부 다 T 안에 넣어서 학습을 하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하기에는 영상 기도 계속 길어지고 그리고 저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 2편에서는 가능하면 서버 사이드와 크란트 사이드의 알고리즘까지는 볼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고리즘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산 복잡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볼 예정입니다. 이거 두 개를 꼭 보고 싶고 한 3편쯤 되어서 이제 레이어드 트레이닝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립다이브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저도 제 논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